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여기서 디트가 죽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내가 못 지나가는 상황이었구나 아 그래서 적이 없었구나 어 젠장 잘 안되네 이게 아 좀 당황스럽네 아 진짜 당황스럽네요 이건 노린거지 이건 노린거야 내가 노렸어요 쪽팔리네요 너무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이 이거 처음 쟁하면 그럴 수도 있는거지 쟁 어떻게 하나 지금 뭐 어떻게 싸워 어 잠깐만요 어이구 아 다 녹네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녹네 그냥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갓나의 킬은 없었다 그리고 죽었다 뭐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저 아 여기서 싸우는건가 아 여기서 싸우면 여기서 싸워야되나 어이쿠 일단은 킨타를 하고 뒤쪽으로 들어가서 어 이게 검광포구겠죠 아마 네 딩동댕 검광포구님 하이룸 아 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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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핑 도핑 아 아 저는 진짜 이 정도 이 정도 규모 쟁은 처음은 아니지만 물론 처음은 아닌데 너무 오랜만이라 아 나 1킬 했어 1킬 했어 나 드디어 어 갇혀 킬 들어온다 갇혀 킬 들어온다 야 아이 그래 그래 내가 말이야 그래도 미니언이지만 340은 된다고 그래 나 어 사실 빼 빼 빼 빼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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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요 안돼 아 녹네 그래도 아이 그래도 340 때문에 좀 녹는구나 어이 무공술님 저 무공술님 저 우클릭해 죽으셨는데요 무 무공술님 우클릭해 죽으셨는데요 자 포벌전 자 포벌전 들어갑니다 어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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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이 아파하시는거 같은데요 투벌전 들어가나요 투벌전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저기 님들 저 완전히 이게 야 이거 배그 아니야 야 우리 배그 아니 여기 은신해 있어 전부 다 자 이제 슬슬 들어가볼까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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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살려줘 살려줘 나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킬이 어디서 뜨는거야 여러분 킬 어디서 뜨는거에요 자 아이고 아이고 가 아이고 아이고 낚였죠 하하하하 낚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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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고립됐어요 아 나 어떻게 해야되는데 지금 나도 올라가야되겠어 아휴 나도 올라가야되겠어 밑에 있으니까 자리를 못잡네요 살려줘 와이씨 살려줘 자리를 못잡네 자리를 못잡네 돌아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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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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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죄송합니다 여기 자리 잡아줘야되요 나이스 컷 위치 아우 아 이거 큰일났 이거 뭐야 방어 방어 이거 뭐야 있는줄 몰랐어요 오케이 라인 잡았다 오우 렉 좋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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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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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 이거 각인가 각인가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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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하하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다 죽어라 안다 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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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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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한 대 맞아 봐라 김탈 우리팀이 안 보이는데요 저는 최석화부터 풀어야 되겠네 옵션을 우리팀이 안 보이는데 7,0 다 써 와 한 쿨 다쳤네 대박 대박 짱 밀었는데 일단 라인을 잡아야 되겠죠 나이스 자 거점 쪽 다시 먹어보자 다 싸먹어 죽어라 죽었다 저쪽에도 싸움이 나는 것 같아 내가 내려가면 안되지 아 잠깐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가면 안되죠 옆에 옆에 간나 1킬 오케이 빵 덤벼님 도와드리겠습니다 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살아야 된다 오 됐다 오 됐다 아 살았다 아 여기까지 오는거 너무 힘들었어 와이씨 이제 이제야 합리할 수 있어 아하 오와 힘들어 오 됐다 와 진짜 지구력 좀 채우고 오 오케이 갇혀 1킬 오 제발 제발 와 죽을 뻔했다 와 죽을 뻔했다 다시 지구력 채우고 아이고 오 딜 오 잠깐만 누군거 아니었니 여기 방 세식이죠 아 지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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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리 지구력 갈리 오 오케이 나이스 안돼 안돼 나이스 오 오 건드렸대 오 이제 때린다 오이쿠 오이쿠 어허허허허허 오 해야지 나 때문에 딜로 쓰나면 안되잖아요 오케 오케 이제 여유가 좀 생겼어 아 다 밀었네 이제 기타 야영지를 어디서 끄지? 보기 야영지 아 됐네 어 됐네 다 밀어버려 밀어버려 다 밀어버려 와 아이 개쵸 개 재밌어 개 재밌어 우와 아 아 아 네 힘 갑니다 네 힘 갑니다 아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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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갓나 2킬 갓나 더블킬 아우 너무 좋아 갓나 트리플킬 쿼드락킬 뭐 하세요 갓나 킬 오 잠깐만 죄송합니다 어 나 들어가는 오더가 없었구나 네 행님 갑니다 갑니다 행님 갑니다 네 행님 뺍니다 네 행님 뺍니다 뭐 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무사님 무사님 어이쿠 죄송합니다 갑니다 갑니다 저거 저거 내 오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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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가자 가자 와앙 갓나 킬 갓나 킬 갓나 킬 갓나 킬 들어가자 우리 안 들어가면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간다 얄랄랄랄랄라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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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흠 에헴 아 으하 미ágina hern decre Bene 와 방금 전 대박 들어갔는데요 너무 명치 맞았어 아 잠깐만 명치 맞았어 와 방금 명치 맞았어요 와 뭐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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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아 지금 딜이 너무 부족한데 그러면 일단 여기 밀어야 돼요 제가 좀 한 명이라도 미니언 한 명이라도 더 오케이 왜 설치가 안 되니 방을 좀 더 올려야 되겠다 방 안 올려도 되는 줄 알았는데 흐흠 갔나 1킬 아 거인 먹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거인 먹고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오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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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죽을뻔 했다 오지마 오지마 워리어 오지마 오 오 오 터진다 터진다 와도 돼 와도 돼 와도 돼 아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상대할 시간이 아닌데 에 어 밀어 밀어밀어 밀어밀어 나이스 아 너무 재밌잖아 갔나 킬 아니 너무 킬을 하는 빈도가 적어가지고 아 340가 아천데 열심히 때리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갔나 1킬 어 잠깐만 어우 잠깐만 어우 깜짝이야 놀랐잖아 저기 어딨는 거지 저기 안 보여 오케이 적 정리 어우 죽는다 죽는다 어우 죽는다 와 대박 와 대박 대박 방금 전에 쿼드라킹 한마리 떴는데 뭐였죠 전승빌이었나 어차 자 자 자 밀어밀어 밀어 밀어밀어 아 이거 아닌데 나이스 더블킬 더블킬이 아니네 아 감사합니다 아 저 혼자 죽인 줄 아는데 절대 아니었더라 역시 내가 더블킬을 낼리가 없지 크흠 오케이 컷 자리를 잡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가기가 힘들어서 아 이쪽이었구나 아 이쪽이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내려온다 방 세신 것 같은데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컷 아 라인3 할 때는 펫 끄고 그래야 되는구나 아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만 때려 제발 제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죽으면은 그거는 약한거에요 저기 오케이 더 오케이 킬 자 여기 여기 따야됩니다 오케이 합류 다시 합류 아이씨 힘들어 어이 힘들어 이게 이게 진짜 쟁이구만 너무 오랜만이라 아 힘드네 따라잡기 힘들다 적응 적응해야지 오케이 킬 킬 킬 킬 킬 킬 자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어우 와 우와 우와 뭐야 몇킬이냐 이거 와 이거 8킬인데 8킬 자 다시 어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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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걷자 이번에 잠깐만요 때리지마 아 내가 저쪽인줄 알고 저쪽으로 갔다가 저쪽이 아니래 아 저쪽이 아니래 다 죽어버린다 지금 제가 오더를 잘 못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더를 잘 못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더를 잘 못따라가고 있어요 너무 쟁 자체가 처음이라 제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오케이 야 가둔다 계속 죽어 계속 죽어 자 죽어요 죽어요 못 도망가 못 도망가 여기가 살짝 애매한가봐요 거리가 아처 포지셔닝부터 다시 해야되겠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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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 죽어라 다 죽을 수 있는데 제발 나이스 저 좀 저 좀 봐주세요 안돼 살았어 살았어 우와 이게 사내 우와 감사합니다 봐주셨네 이거 누가 절 봐주셨네요 이게 살았네 이게 살았네 저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와 방금 살았네 어이 씨 죽어라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우 방금 전에 어우 위치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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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리 최적화 성능 좀 바꿔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군 안보이는 건 좀 그러네요 아군이 안보여 여기 다 제 앞에 다 아군이거든요 아군이 안보여 아군이 안보여 적군도 안보이겠죠 어 나이스 컷 어이 나이스 컷 아 아군이 안보이니까 오히려 더 편하네 아군이 안보이니까 잘 보이더라 적군이 어 뒤로 돌아온다 와 미쳤다 이거 와 너무 많아 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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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와 방금 피한거 아니었어 나 혼자 죽었어 나 혼자 나 혼자 죽었어 오케이 컷 자 개싸움 이거 밀리면 큰일납니다 개싸움 개싸움이 재밌지 자 가자 밀자 자 나이스 다시 밀린다 다시 밀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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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을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음 방어력이 왜 필요한지 알 것 같네 아 이거 살 수 있는 걸 죽네 오케이 걸렸죠 근데 딜이 안달죠 어 다네 다네 아이 큰일났났다 하잇 자 갑니다 다시 에이 섀도하나님 어서오세요 아 아 아 요거 아초가 계단 싸우면 좀 아 아 아 자 여기 지금 아군들 엄청 많은 거거든요 지금 전부 다 최적화되어 있어요 아 제가 캠 위치를 옮겨드릴게요 캠 위치를 살짝 이야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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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밀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이거 다 우리 아군들 맞지 아군들 맞죠 안 보여 안 보여 다 죽어 안전한 건 없다 그냥 죽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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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딜 받고 죽겠습니다 그냥 딜 받고 죽어 그냥 내가 내가 죽고 내가 죽고 한 명이 살면 되지 그냥 딜 받고 죽어 안전한 데는 없어 그냥 아 이제 깨달았네 딜 받고 죽어 다 죽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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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컷 오케이 디저 만개 근접 만개 근접 만개 더블 킬 죽어 죽어 야 다 잡아 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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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형님 어 형님 잠깐만 저 또 또 잘못 들었는데요 저 죽어 나이스 컷 아 나 그래도 아이세븐은 9700 쓰고 있어요 나름 그거 쓰고 있는데 이 모양이네요 아 그래픽카드 문젠가 이거면 네 갈길게요 형님 예 갈기겠습니다 네 형님 열심히 만개 노예 하겠습니다 만개 노예 만개 노예 예 알겠습니다 죽어 자 집중 집중 어구 안보여 안보여 오케이 컷 나이스 나이스 컷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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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아 와 금술함공 쉿 금순 금술 금술 한국 쉿 간나야 달려 미뤘어 미뤘어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제발 우와 죽을 뻔했다 와 어디야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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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쪽 아유 저긴줄 아유 저긴줄 다잡아 아유 뭐 헷갈리네 나이스 예 어서오세요 자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방금 전에 세명 시시 걸렸죠 안달아 오케이 달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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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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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따라가면 안 되는 부분 아니냐 내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거 봐 걸리네 이게 걸리네 이게 걸리네 걸렸네 다 죽었잖아 뭐야 이거 잠깐만 내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군요 작전은 이해를 못했네 내가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싸우는구나 이쪽 맞나 나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는 거 맞아요 이거 맞나 이게 맞나 간나야 이게 맞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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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아이고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잘못 왔네 아이고 잘못 왔네 아이고 잘못 왔구나 이게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구나 아이고 이거 아니었구나 여깃 이게 아니었다 어이 잠깐만요 아이 건풍님 저만 쫓아오시는 겁니까 아이고 저한테 죽으셨네요 아 이게 아니었다 아 이게 아니었네 어이씨 아 진짜 깜짝 놀라 어 잠깐만 잠깐만 어이구 어이구 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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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들어가자 들어가 들어가 야야야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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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모스 전에 조지아 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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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자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프네요 아유 적당히 적당히 아유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가 안전한가 아유 죄송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아 그래 그래 내가 뭐 죽는 거 뭐 상관이야 그래 나는 지금 뭐 몇 방이야 327방짜리가 살 생각하고 있네 그래 내가 지금 보기 겨운 거지 살 생각을 하고 있어 327방이 그래 죽어 스킬 때려받겠습니다 때려박아 때려박아 너도 야 내가 이겼다 야 아쳐야 야야야 디트 아쳐야 형이 이겼다 형이 이겼다 하하하하 형이 이겼다 못 싸우는 거 맞고요 못 싸워 보이는데 못 싸우는 게 맞고 저는 지금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 수리를 해야 돼 수리하는 거 막지 마라 솔직히 인간적으로 수리하는 건 막지 말자 하하하하 어 오케이 오케이 킬 뺄 수 있어 오케이 1킬 아 까비 아 까비 아이 까비까비 까비까비 나이스 이거 다 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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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잠깐만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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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거를 에이 지금 깨달았습니다 에이 지금 깨달았네요 아우 아 이거는 방셋이죠 때리면 안 되는데 어 좀 한다 좀 한다 좀 한다 어이 뭐야 이거 나이스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자 다시 나이스 오케이 밀었다 와 태 와 태양추구멍님 와 대박 나이스 나이스 밀린 민다 민다 오케이 죽여 나이스 컷 나이스 어휴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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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한대 우와 살았다 오이 감사합니다 죽어 어휴 죽어라 여기 아군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나 오케이 민다 민다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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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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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갑니다님 예 갑니다님 올라가요 예 갑니다 나이스 쫙 민다 다 죽어 아잉잉 저게 오케이 나이스 아 예행님 예행님 갑니다 아 이게 아닌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킬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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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오케이 나이스 이거 딜 안박힐거 같은데 야 딜 안박히죠 버려 버려 아 딜이 안박히네 어이 근데 난 나는 적한테 딜이 박히잖아 어라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여기 나이스 나이스 아 닿네 오케이 닿았다 오케이 살았다 너는 만개다 넌 만개 안돼 안돼 야야야야야 아 젠장 아 벌써 쟁이 끝나면 안돼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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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의 끝나갔는데 더해야되는데 아 벌써 쟁끝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아이고 아이쿠 감옥세였네